개인적인 예상으로는 락스 타이거즈나 SKT나 둘 다 엄청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모든 라인이 재미있어요. 탑도 탑대로 재미있고 정글도 재미있고 안 재미있는 라인이 없을 정도로 경기 자체는 풀 기대해서 봐도 충분히 재미있는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. 팀적으로는 어쨌든 저희는 SKT와 순위 경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락스가 이겨주는 쪽이 롱쥬 입장에서는 훨씬 좋죠. 그래서 저는 롱쥬를... 아니... 락스를? 그래서 저는 락스를 응원합니다.